한둥성이 너머로 흔들리는 꿈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어 따오 한결같은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호중 씨가 있는 게 아닐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른 세상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계속 듣고 계셨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앞으로 성악가로서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도 예측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무대가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호동 형님과 또 붐 형님과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유학까지 가가지고 노래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정말 꿈이 있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스타킹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전세계 태극기 기다림의 주인공 호중균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